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부터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가 무엇인지 레퍼런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문법에 가면 있습니다. 문법에 가서 function입니다. function, 새로운 함수 만들기.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은 플레이봇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명령들, 여기에 많은 명령들이 있었죠? 이런 명령들은 플레이봇에서 제공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왜 이런 건 없지? 라고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turn left만 있고 turn right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는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용자가 만드는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는 문법에서 function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문법에 가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function을 제일 처음에 적어주시고요. 다음에 사용자 함수의 이름. 우리가 turn left는 있는데 turn right는 없었습니다. 그럼 turn right라고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괄호가 있었죠. 괄호는 무조건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매개변수,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거에 의해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느냐. turn left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turn left같이 매개변수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없을 때는 괄호 안을 비워놓으면 되고요. 우리가 괄호 안에 있었던 게 set color 같은 경우는 red, blue, green 이런 색깔을 집어넣어줬었죠. 그런 게 매개변수였습니다. 그런 게 매개변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정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관로로 열고 닫고 하시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실행 내용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하자 보면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다시 그래서 여기서부터 할게요. function 제일 처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겠다 해서 function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 turn left가 있었듯이 turn right를 만들겠다. turn right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개변수라는 것은 turn left에는 매개변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 turn right에도 매개변수를 안 적어줘도 돼요. 하지만 set color와 같이 무엇을 내가 색깔을 적어주면 그 색깔에 의해서 뭔가를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매개변수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관로로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중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실행 내용을 적어주시면 그 내용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명령들을 모아 사용자가 직접 새로운 함수를 정의한다. 함수가 정의된 이후에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마치 내장 함수처럼 이름만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번이 불러와졌는데요. 저희는 그냥 한번 불러와서 새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가장 의문스러웠던 게 이거였죠. turn left는 있는데 turn right는 없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turn right를 적용시킬 수 있는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기본 문제에서 10번 문제였나요? 9번 문제였나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 이거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repeat으로 한번 해볼게요. repeat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큰 따옴표 넣어주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move를 몇 번 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3 하고 n. 입력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turn left, turn left, turn left 하고 하고 다시 여기에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요만큼을 다시 복사를 했었죠. 요렇게. 그래서 실행을 하면 짠짠짠 축축축 짠짠짠 이렇게 돌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요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그래서 반복되는 것을 잘 캐치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복되는지를 잘 찾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복되는 것을 내가 만들고 싶다. turn right라는 함수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turn right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내가 정해주는데 임의로 여기에다가 정해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블록 명령에 보면은 turn right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요렇게 짠 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function 제일 처음에 function을 적어주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turn underbar right 이거는 이름은 이게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에요. 이름은 내가 마음대로 적어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 변수 만드는 조건하고 똑같아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글 가능하고요. 영어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한글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뭘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한글도 꼭 괄호는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괄호가 뭐라고 그랬죠? 괄호는 명령어다. 함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세 번 반복하는 건데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해서 똑같이 붙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요렇게 앞을 띄워주는 이유는 요 function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들여쓰기를 해주는 건데 이런 거는 습관적으로 이제부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괄호가 시작되면 무조건 들여쓰기 괄호가 끝나면 끝나는 자리부터 계속해서도 됩니다. 그래서 괄호가 시작되면 그 밑에 줄은 항상 어떻게 해라? 들여쓰기를 해라. 이거는 들여쓰기는 탭을 누르면 돼요. T A B 탭 탭 탭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리에 써야 될 내용을 지워버리고 여기 모두에 가보면 사용자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얘를 클릭해보면 오른쪽으로 돌기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돌기가 돼요. 그래서 실행을 누르면 얘를 이 자리에 가서 불러오게 되는 거죠. 똑같이 되죠.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또 갔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게 어떻게 반복되죠? 네 여기서 세 칸 가고 오른쪽으로 돌고 세 칸 가고 오른쪽으로 돌고 세 칸 가고 오른쪽으로 도는 거 나왔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 때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R3 M3 다음에 R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마음대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렇게 요거 두 개를 요것도 가져가 볼게요.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탭 탭에서 줄을 맞췄어요. 그러면 Move를 세 번 해라. 그리고 Turn Left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라. 어? 그럼 Turn Left는 리피스로 할 수 없나요? 당연히 있죠. R E P E A T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쪼쪼쪼쪼쪼 가서 큰 따옴표 컴마 3 가로 닫고 하면 밑에 것이 어떻게 될까요? 필요가 없겠죠? 지웠어요. 요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요기에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R 아니다.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M3 R 가로 열고 닫고까지 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기에 있어요. 요기에 보시면 짠 짠 R3 아니 M3 R로 바뀌었죠?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이게 몇 번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컨트롤 요걸로 해도 돼요. 클릭 엔터 클릭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클릭 하면 실행해라 빙빙빙빙빙빙빙빙빙 좀 빨리 갈까요? 스피드 요기까지 왔죠. 자 요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것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아까 이런 거 했었죠? 여기서 명령어 만들기 위해서 턴 라이트를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 쓰고요. 여기에다가 여기 명령어 사용자 명령에 가면 턴 라이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턴 라이트를 써도 돼요. 내가 이미 만든 것을 요 밑에 다시 사용자 정의 안에다가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멋진 거죠. 이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개발하고 또 그 개발한 것을 또다시 사용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두 번 가고 오른쪽으로 돌고 두 번 가고 오른쪽으로 돌고가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 가고 오른쪽으로 돌고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걸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펑션 있죠? 클릭 사용자 정의 함수에 이름만 지웁니다. 이름만 이제는 두 번 가죠? M-E-R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나나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똑같이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뭘로 바꾸면 돼요? 2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뭘 쓰면 되죠? 사용자 정의 함수 생겼죠? 짠! 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짠 짠 짠!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뭐예요? 한 번? 한 번이네요. 그럼 이제 요것도 뭘로 만들 수 있겠어요? 다시 또 한 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function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는 거예요. M1 한 번 가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라 이렇게 이름을 적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근데 리핏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오히려 그냥 무분만 하면 되겠죠. 이게 더 편하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엔터 엔터 쳐서 M1 R 가로 열고 닫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가로 열고 닫고 꼭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이네요. 그래서 요걸로 해도 해볼게요. 모두 사용자 명령에서 1 그래서 실에 다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그럼 뭐 하면 되죠? 마지막에는 물건을 주어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명령에서 물건과 비퍼에 와서 픽 오브젝트 하고 실행 하면 짠 하고 그레이트를 받을 수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함수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라? 변수 만드는 규칙과 동일하게 대신에 괄호를 꼭 붙여야 된다. 변수에는 괄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변수에는 괄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에만 괄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되고 공백 쓸 수 없고 특수문자 사용하지 마세요. 이 세가지를 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만든 것은 뭐였죠? 오른쪽으로 돌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어떻게 해라? 앞으로 세 번 가고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래서 반복하기를 move 세 번 그리고 turn right 여기에서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함수를 또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번 가고 오른쪽으로 돌고 두 번 가고 오른쪽으로 돌고 한 번 가고 오른쪽으로 도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각각 내가 임의로 사용한 것들을 사용한 것들을 불러와서 어떻게 불러왔죠? 여기 사용자 정의 사용자 명령어에 와서 내가 만든 것들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내가 편안하게 돌릴 수가 있었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사용자 정의함수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나는 좀 더 멋지게 한 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개의 변수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